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5천억대 펀드 의혹과 갈리는 내용을 훑어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비리 사건은 손실 위험이 적은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그런 명분과 설득 논리를 내세운 다음에 5,300억원 가량을 모은 다음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가 처음의 투자자와 약속과 달리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부동산 개발과 대부업 등 사무사체의 거액을 투자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크게 피해를 입힌 펀드 사기사건입니다. 일종의 펀드 사기사건이지만 이 사건에 특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치 실체들과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대거 정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옵티머스 의심스러운 사내 인사들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내 인사인 윤모 변호사 43살입니다. 그리고 윤씨의 아내인 이모 변혜사 36세입니다. 이 두 사람은 2012년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법률가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모 변호사는 2019년 10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사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사태가 터진 뒤인 6월 말에 사임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변호사는 2015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세정치민주연합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해왔고 이후에도 현재 집권 여당 인사들과 은근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사기에 가까운 불법 투자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현재 대표인 김재현씨는 이대주주 이모씨와 마은다살입니다. 현재 사기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 등은 2017년 6월 옵티머스 펀드를 만들어서 정권사를 통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1년 미만의 상품이라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안전한 상품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정권사들 앞다투어 판매했고 개인투자자들도 대거 유입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들어온 투자금이 2조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1조 5천억 가령은 이미 한매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한매가 되지 않고 남은 장군은 5월 말 기준으로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6월 중순 만기가 도래한 일부 펀드에 대해서 옵티머스가 상환을 연기해야겠다고 이렇게 정권사에 통보하면서 문제가 외부로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상환을 연기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 그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사건입니다. 벼락통보를 받은 이후에 정권사들이 긴급 확인한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 투자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비상장기업들, 특히 사채업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권사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투자자와의 약속을 완전히 깨버린 그야말로 전형적인 비리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옵티머스 측은 부실자산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둔갑시켜서 서류를 날조해왔다 이렇게 정권사들과 금융사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옵티머스 펀드가 흘러들어간 곳은 20곳 가운데서 10곳 가량은 공갈협박 등 정가가 있는 밀양에서 활동했던 이모씨 45살 대표에게 1천억대가 집중적으로 투자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통합당의 조혜진 의원은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합니다. 밀양에서 2,300만원을 갈치하던 신동방파 조직원이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 10개를 이끄는 대표이사가 된 배경에 여건의 유력 정치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씨에게 옵티머스 자금 수천억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이유를 관계당국이 빠른 시간 내에 밝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모 변호사의 남편인 윤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던 윤씨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와 양도통지확인서 등을 위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의 핵심 포인트 세번째입니다. 수사 중에 해외로 출국한 설립자 옵티머스 자산운용 설립자인 이혁진씨 올해 53시입니다. 전 대표입니다. 전 대표가 2018년 3월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것은 의문투성이 그 자체입니다. 이혁진씨는 2018년 초에 5개 사건, 서울중앙지검의 1건, 수원지검의 4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법상 가중처벌법 행령 2건, 상해 1건, 성범죄 1건, 조세폭단 1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를 집중료를 받던 피의자가 출국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조회진 의원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여건의 인력이 있는 이혁진 전 대표가 해외출국이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3차례 철저한 수사가 요망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혁진씨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는 2012년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후보로서 서울 서초갑의 전략공천을 받아서 출마했다가 낙선된 인물입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을 영임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퍼의 금융척책특보로서 발탁되어 일하게 됐습니다. 조회진 의원이 입수한 이혁진 전 대표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그년 2010년도 전 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벌금 500만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회진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질이 퍽 안 좋은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으니까 어떻게 서초구에서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선 후보 캠퍼까지 갈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혁진씨는 임종석씨와 같은 한양대 86학번입니다. 또 이혁진씨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2007년도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상임이사를 맡아서 그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현재 대표인 김재현씨는 한양대 법대 89학번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왔던 윤모 변호사는 한양대 98학번입니다. 그동안 여권 실세들의 펀드관력 의혹들은 시중에 파다했던 소문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번 기회는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려서 시중의 의혹을 말끔히 불식시키는 수사결과를 올리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력이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펀드사기사건이 바로 옵티머스가 관련된 비리사건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 공TV, GONGTV를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내셔서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